그렇다면 방사능은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미국 과학아카데미에서 발행한 BIR7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방사능에 피폭되면 그 피폭된 양의 비례에서 암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치 이하에서도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세계의학계의 결론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방사능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이들은 미량을 쎄심에도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DNA가 받은 영향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연령이 낮을수록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며 이에 따라 암발생률도 더 커지게 됩니다.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갑상선암, 유방암, 백혈병 등 암과 손천성 기형, 사산, 유산, 지능저하, 불임 등 유전성 질환, 신궁경색, 그 외 신장염, 폐렴, 중추신경제 질환, 백뇌장 등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치를 다양하게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슘은 꾸준히 축적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